생선 확인 현재 톡 걸어쓰 오케이 찍고 있네 호주 반응 12호는 항상 텐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텐션을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파도가 이제 밀어지면 올립니다 이렇게 자 큰 놈 나왔는데 생선 확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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